내가 제일 늦게 왔잖아, 너가 같이 오지 않나? 네 저도 늦게.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늦게 왔잖아, 아니야. 나는 창희랑 같이 왔는데? 창희랑 석진이 형이랑 같이 왔거든.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아웃돼서 셋이 들어왔단 말이야. 형님 이 상황도 형 수사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있는데 딱지가 아닌가? 있는 거 같아요. 딱지 있어요? 형님 딱지 있어 지금. 나는 딱지 사 왔다. 적어도 하나 이상 있다 형님. 그래서 저한테 다시 뭐 여쭤보셨죠? 형 죄송한데 발바닥 한번 볼게요. 예? 아니 한 이 정도돼서. 아니 한 이 정도돼서. 야 있잖아. 있어요? 야 있어야 돼. 한 번 더 잡아야겠다. 왜 이렇게 해?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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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. 그러면. 잠깐만 너는 없어? 진영 잡자. 저 썼잖아요. 내 말에 είναι. 그 중에도 딱지 있는 사람이 있다. 애이. 예이. . 왜. 근데 이제 encontra 업. 저 없어요. 전혀 전혀 진짜로 전혀 못 찾았어요. 저 못 찾았어요. 못 찾았어요. 발 발 발. 있잖아. 어디 어디 없어요. 이거 뭐냐. 이거 뭐냐. 이거 뭐냐. 야 이게 뭐야. 너 그게 뻥치냐. 너 그거 그냥 버려 없어. 위에 부르자. 이렇게까지 딱지가 아니었는데. 저 진짜 없어요. 진짜 없어요. 너 있는 거 아니야? 나 진짜 없어요. 진짜 없어요. 진짜 없어요. 진짜 없네. 없애리잖아. 진짜 없어요. 못 찾았어요. 뭐야. 뭐야. 왜요. 왜요.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기 전까지 두 분은 이름표가 바뀌었거든요. 네. 제발 떼주세요. 제발 떼주세요. 형 잠깐만 있어봐요. 왜. 형. 왜요. 종국이 형. 종국이 형. 종국이 형. 잠깐만 있어라. 야. 종국이 아웃. 종국이 형. 종국이 아웃. 하여튼 그냥 아웃. 뭔지 모르겠는데 널 못 믿겠거든. 미래를 부르자. 한 판만 더 해. 한 판만. 살게요. 아 이 딱지기 뭐라고. 야 이제는 이런 걸 세트를 짓지 않으면 찍을 수가 없구나. 야 그런데 진짜 이 세트 대단하네. 이제는 형 이런 걸 짓지 않으면. 와. 누가. 야 지효야. 너. 난 너 도와주러 오는 줄 알았어. 표정 봤지. 그래서 어쩌라고. 그래서 어쩌라고. 너희들은 나 아웃 안 시켰어. 급표정이네. 자 자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저 정지호. 너 클럽 갔더라. 부산에서. 네. 왜요. 이빨 갔더라. 가서 많이 춤췄어요. 왜요. 야. 진짜 강남스타일 나오니까 쟤 미치더라. 정지호 뭐야. 친구랑 결심하고. 아. 아. 저는 지금 뭐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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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한번 해보자. 딱지를 없을 때까지 우리 연합군 하자. 약한 사람들끼리 뭉쳐야죠 형. 그러면 우리 진짜 지금 스시가 무시해서. 입에서 그런 말이 다.